자, 우리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작업을 막 정신없이 하다 보면 버전을 만드는 걸 깜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작업이 다 끝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의 작업이 아니라 두세 개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hello.txt는 4라고 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hello.txt는 5라는 작업을 했다 그럼 지금 톡 때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파일이 수정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버전을 쪼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이 stage.pys에 올라가 있으면 얘가 뭐냐면 commit.deck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파일 스테이터스로 가서 여기서 commit을 하면 stage.pys에 있는 파일만 그 버전이 돼요 해볼까요? m4 commit 다시 얘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올려서 여기서 m5 commit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히스토리를 턱 때려서 보면 m4에는 hello.txt 파일, m5에는 hello2.txt 파일만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mc에서는 hello.txt에 4, hello2.txt에 5 이렇게 하고 톡 때리면 어떻게 돼요? mc에서는 이렇게 체크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를 하면 걔가 stage 파일에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일 스테이터스로 가서 여기서 m4 commit 그리고 또 체크하고 m5 commi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본질은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당연하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아, git은 모든 파일을 수정된 모든 파일을 버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버전으로 만들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버전으로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바로 그 선택하는 행위를 스테이징에 올린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이론적인 걸 좀 짚어볼게요 저는 우리의 버전을 옛날 상태로 돌릴 건데 여러분은 그냥 구경만 하세요 다시 똑같이 할 거예요 자, 여기서 클릭, 그리고 리셋 하면은 m3로 초기화 시킬 수 있어요 자, 됐죠? 그러면 이렇게 이전 상태가 됩니다 버전이 사라졌고 자, 여기서 제가 git staging 자, 이거 실습 아닙니다 이렇게 검색해서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git의 스테이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이미지들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이것도 클릭해 볼까요? 이걸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git은 로컬 디렉토리가 있다 라고 되어 있고 git 디렉토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depository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윈도우 탐색기를 틀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하고 있는 이 디렉토리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파일들 이것을 이제 working 디렉토리 또 여기 수정하고 있는 애들을 working copy라고 해요 작업하고 있는 거란 뜻이에요 그리고 .git이라는 이 디렉토리 안에 우리가 버전을 만들 때마다 그 버전이 저장되거든요 바로 이것을 git 디렉토리 또는 repository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hello.txt를 commit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거나 맥에서는 앞에 있는 체크박스를 체크했잖아요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 commit 대기 상태에 있는 것들 그것을 git에서는 staging area라고 불러요 자, working copy와 git 디렉토리처럼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staging area라고 하는 곳에 파일을 선택해서 등록하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m4 commit 하면 지금 여기에 있었던 얘가 working copy에 있었던 것이 staging area에 있다가 .git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버전의 형태로 저장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얜 지금 working copy에 working 디렉토리에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올리면 이걸 staging area라고 하고 m5 하고 commit하면 얘가 이제 git 디렉토리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staging area를 부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거든요 staging area도 있고요 commit 대기 상태에 있는 index라고도 해요 또 cache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얘기니까 잊으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가 생기긴 할 거지만 지금 몰라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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